오늘은 이 중고만 계속 올리게 되네요. 구형, 그러니까 오라노트입니다. 오라노트, 구형 오라노트예요. 오디오 입문자님들 아주 좋습니다. 적절한 스피커만 매칭하게 되면 그냥 음악 듣기 무난하죠. CD도 되고, USB 입력도 되고, 사양이 높진 않은데 그냥 편하게 음악 듣는 공간, 카페들도 괜찮아요. 여기다 스피커 한 조정도만 물려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라노트야 워낙 유명한 모델이니까요. 상태가 아주 기세 있는 건 없는데요. 이것도 초반에 사신 분이니까 이거 스태빌라이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동작 테스트는 제가 해봤고요. 필요하신 분은 이것도 연락 주십시오. 가격은 잘 해드려야죠. 제가 이게 중고시세가 얼마인지 몰라서 아무튼 이랬습니다. 여기다 스피커 매칭을 만약 해달라고 하면 랩소디 좋을 거예요. 아니면 포도. 포도 스피커 딱 좋겠는데요. 아무튼 오디오 입문자님들. 오디오 입문 처음 시작하시는데 비용 많이 쓰실 수 없잖아요. 오디오 값이 올라가다 보면 엄청 올라가니까 적절한 가격에 포도 스피커 하나 묻히면 아주 듣기 편하실 거예요. 연락 주십시오. 필요하신 분.